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. 2022년에 시행된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해설강의 공통과목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시험 보고 오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. 지금 이 해설강의 찍고 있는 이 시점 6월 9일입니다. 평가원 시험이 바로 진행된 그날 바로 찍고 있고요. 시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제가 총평에서 따로 이야기할 테니까 지금의 해설강의에서는 문제 쭉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막혔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뚫어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배웠던 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잘 풀어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맨날 얘기하지만 얘들아 혹시라도 이 해설강의를 너희들이 실제 문제를 풀고 나서 뭔가 피드백 없이 스스로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를 듣는 건 전혀 무슬모야 얘들아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틀린 부분 그리고 막힌 지점을 갖고 온 상태에서 선생님의 강의랑 비교하면서 아 선생님은 저기 부분을 저렇게 뚫어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들으셔야 훨씬 더 실력이 올라간다. 알았지?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피드백하지 않고 오답 정리하지 않았다. 지금 당장 이 강의 끄시면 돼요. 알았죠? 그래서 스스로 공부했다는 전제하에서 쭉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. 우리 4점짜리 전문항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. 9번 보자. 두함수 FX, GX가 주어졌고요. X가 0 이상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할 때 실수 A의 최대값을 한번 계산해봐라고 얘기를 했죠. 너무나도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고요. 여기는 9번은 우리한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문제가 주어진 거야.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부등식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식을 쭉 정리한 이후에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뀐다라는 걸 꼭 이해하자 라고 얘기 좀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. 문제에서 주어진 그 식을 적절히 변형을 해서 우리는 최대 최소 문제로 바꿔볼 겁니다. 그러면 식 정리 한번 해보자. 첫 번째, 나한테 주어진 정의역은 얘들아 X가 0 이상일 때 FX, GX 환찰하래. 그러면 첫 번째, 우리는요. X가 0 이상일 때 그대로 식 써보자.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고요. GX는 X 제곱 더하기 A입니다. 그래서 나는 왼쪽 값이 더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. 그러면 항상 우리 식 정리할 때 어떻게 한다? 문자는 문자끼리, 숫자는 숫자끼리 정리하는 거죠. 그러니까 X 제곱 왼쪽으로 넘겨, 6 오른쪽으로 넘겨. 그러면 우리 다시 한 번만 식 써볼게. X가 0 이상일 때요. 넘겨줘. 넘겨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라는 하나의 삼차식이 나오겠고 6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A 마이너스 6. 이렇게 되겠네.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. 여기서 우리는 바로 판단하셔도 괜찮고 필요하다면 그래프를 이용하셔도 괜찮아.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풀 거야. 왼쪽에 X에 관한 식만 남겨놨고 오른쪽에 상수항만 남겨놨어요. 그런데 이 범위에서 이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여기 왼쪽에 해당 이 값의 최소, 가장 작은 값이 누구보다만? 얘보다만 크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X가 0 이상일 때 왼쪽 함수의 무엇을 계산해요? 최소를 계산해요. 가장 작은 게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당연히 얘보다 크거나 같다 말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이놈의 최소가 A 마이너스 6 이상이다. 이거를 풀어주겠다라는 거고요. 선생님 내가 혹시라도 저 부등식 보고 바로 떠올리지 못했는데요.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프를 그리셔도 괜찮아. 그러니까 이놈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건 이렇게 생각해봐. 왼쪽에 Y 붙여요. 그러면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. 이놈의 그래프와 누구를 비교해? Y는 A 마이너스 6이라는 상수함수를 비교해. 그래서 우리는 부등식은 부등식 그대로 보지 않고 함수의 관점. 그러면 X가 0 이상일 때 왼쪽에 삼차함수가 오른쪽에 상수함수 부당상 위 있었으면 좋겠다. 그림으로 판단해도 괜찮겠네. 그래서 그림 바로 그려보자. 이놈의 그림을 그리려면 우리 미분하시면 되죠.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최소를 구하려고 해도 최소를 하는 건 구간의 안 끝값, 극속값. 그러니까 미분 한번 해야겠네. 그래서 실제로 미분 한번 살짝 해볼게. Y'은.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. 이렇게 되고요. 인수분해하면 여기는 3X, 1. 그리고 X, 1. 줬을 때 마이너스 2X가 떠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, 여기 플러스. 이렇게 주면 되겠네. 그럼 전개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X 하니까 이놈? 이놈 된다 말할 수 있죠. 그럼 얘들아 이놈 가지고 삼차함수 살짝 그려주면 삼차함수 이 정도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. 왼쪽 삼차함수입니다. 그리고 이놈에 대해서 극점에 닿는 X의 합의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1 되는 거지. 그래서 여기와 여기요.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. 그리고 여기가 1 정도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. 그럼 당연히 0은 여기 어딘가 있겠고 0이 어딘가 있으면 그놈을 경계로 해서 어디? 오른쪽만 관찰하시라고. 우리는 정의역 0 이상을 관찰하는 게 목표니까요. 이 부분만 관찰하면 되는 거 맞죠? 어렵지 않네요.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를 0이라고 찍었어요. 그럼 생각해봐. 0 오른쪽만 관찰했을 때 그 함수가 A-6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A-6은 여기는 극속값보다만 R이 있으면 되는 거지. 그러니까 A-6은 이 정도만 있으시면 된다고요. Y는 A-6. 그러면 우리는 XR1D 판함수값만 구해주면 되고 XR1D 판함수값은 마이너스 1 되지? 그래서 이때 Y값은 마이너스 1이야. 따라서 결론. 내가 알고자 하는 이 값 A-6이라는 값이 누구보다만 마이너스 1보다만 R이 있어라. 그러므로 A값은 5보다 작거나 같다 말하시면 되겠죠?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얘들아 A의 최대값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 잡아주면 되는 거. 알았지? 선생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얘들아 솔직히 그냥 바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. 알았지?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아이디어 또는 커넥션에서도 너무 많이 연습했고요. 커넥션까지 갈 필요가 없죠. 아이디어 기출 생각집에서 너무나도 많이 봤던 전형적인 문제 절대로 막히면 안 돼. 알았지? 알았지Not. 알았지? 인터넷 ogens 알았다. 알았istes 알았다. 감사합니다.